대한민국의 백북 김수경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 대한민국의 백북 김수경 이시입니다. 축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축하합니다. 김수경 씨. 자 이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대상 백북 문화부분 김수경. 그 소중한 내용을 조금 전에 함께해서 우리 모두의 박수를 다 함께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그 축하의 박수를 담아드릴게요. 자 역시 대한민국의 이제 그 부상이 전달이 되겠습니다. 서울과학조각대학원의 김일성 총장님께서 그 부상 함께 전달하시겠습니다. 축하합니다. 네 이렇게 대한민국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. 네 중국 장강삼 대학원이 함께 개선한 EMB 박사바전 장학금 우리 서울과학조각대학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. 네 기록 전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리해 주시기 바라구요. 네 아마 우리 김연아 선수 뿐만이 아니고 우리 김지은 씨도 많은 상을 받고 함께 여러 무대에 섰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본인이 또 한 견으로 다른 책잉각 속의 느낌을 함께하고 있어야 하고 있구요. 잘생겼어요. 네 다시 한 번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김지은 씨 바랍자 오늘 이상을 받은 느낌은요. 아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. 예 너무 큰 한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. 아 항상 믿어주시는 분들과 또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과 또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항상 본업인 영기에 충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학교 장학금을 먼저 받았는데 중국으로 좀 잘못한 대학하고는 관계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죠? 많이 고민이 되어 보겠습니다. 여러 시상이 있었는데 김연아 선수와 함께 자리해 본 적이 있었어요? 같이 광고 촬영을 하셨습니다. 광고 촬영을 같이 한 적이 있었군요. 모총 시상과 함께 해서 많은 분들이 왔는데 우리 김수현씨에게 다시 큰 경례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축하하구요.